안녕하세요.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. 유의결합어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에서 하에 해당하는 한자 4번의 영상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좀 맞네요. 36개 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의결합어는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에다가 둘이 써서 단어가 돼야 됩니다.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조금 많이 통용하는 한자 위주로 단어를 좀 모아봤습니다. 분명히 뜻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예요.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또 맞춰보면서 암기해 볼까요? 자 첫 번째 정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똑같은 말 쓰라고 하면 뭐 쓰시겠습니까? 네 정성성을 써야 맞습니다. 정성, 정기, 나의 뜻을 뜻하는 한자로 단어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자 바를정자를 띄웠어요. 바르다 한자 뭐 생각나시나요? 네 고들지에서 정즉을 유의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정사정입니다. 정치하고 관련된 한자니까 정치로 하셔야겠죠? 자 임금입니다. 임금 한자 정말 많은데 뭘로 할까요? 네 임금왕 없으면 제왕 되시겠네요. 자 지을제 만들다로 하셨습니다. 만들다? 네 지을작 제작이 되겠습니다. 제작 자 또 지을제 제작 만들작 말고 뭐가 있을까요? 만들다? 네 제조하다가 있죠? 지을조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자 그 다음 고를조입니다. 고르다. 네 조화로 많이 씁니다. 조화 잘 맞히셨고요. 자 있을존 쉽죠? 있을제 존재. 살아있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쓰는 거고요. 자 높다 높다 뭐 있을까요? 무거울 중에서 존중이라고 합니다. 높을 꼴을 써서 뭐 쓸 수도 있는데요. 단어를 만드는 유의어 결합이니까 존중으로 이것도 무겁다가 아마 존경하다 뜻으로 바뀌어야 되겠죠? 훈음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. 자 마치다. 마치다. 그칠지. 종지. 다 끝냈다는 뜻이고요. 불그주자로 하시면 불글홍. 주홍이 되겠습니다. 더할증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더하다. 그렇죠. 더할까. 증가가 되겠죠? 이건 좀 쉽죠? 그 다음 또 해볼까요? 이르다. 어디에 도착하다. 이를. 그 다 끝. 지극히 라는 단어로 다하다. 끝까지 도다르다가 이르다니까요. 지극하다. 어 알다. 이거 쉽죠? 지식. 지식. 알다. 알식. 그 다음 나아가다. 나아가다. 뭐 있어요? 진. 단어 돼야 되는데 나아가다. 네 나아갈 취. 진취적이다. 이렇게 단어 만드시는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어보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? 자. 보배진. 보배. 네. 보배부가 됩니다. 자. 또 볼까요? 참여할 참. 참. 참가하다니까. 참여. 여기 단어 나와있죠? 참여. 참여하다. 그 다음 볼까요? 고처. 장소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장소 뭐 있어요? 소가 있죠? 처소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들을 청. 듣다 뭐 있어요? 근데 단어 돼야 돼요. 청. 네. 청문. 듣다 듣다. 맞죠? 그 다음 모을 축자입니다. 모으다 뭐 있어요? 모을 쌓다. 저축할 때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축척하다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. 축적. 자. 뜻취. 단어 만들어야 돼요. 네. 뜻의. 취의. 취지. 이런 말 하겠죠? 자. 층층자. 층. 네. 층계. 계층. 한번 해봤죠? 자.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효를 만드는 겁니다. 뭐 단어가 정말 많겠지만. 읽혔다. 말해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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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르청에서 칭찬이라는 말로 씁니다. 여기서는 칭찬할 칭차가 되겠습니다. 자. 그 다음. 일컬을 칭찬해서 말해주다가 또 있으니까. 그렇죠. 기르성 칭찬해주다 해서 칭송도 되겠습니다. 칭찬. 칭송. 거기 끝나가요. 이제 칠탁. 때리다. 칠격. 타격을 입히다. 이런 말 할 때. 자. 칠토. 뭔가를 때리다. 토벌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토벌. 흑토. 한자 많죠? 흑. 땅지에서 토지. 토양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. 물러날 퇴. 그럼 뭐 있어요? 물러날. 가다. 퇴거. 자. 물하자 합니다. 물하자는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물. 그러면 내천. 하고요. 반대말 아니고 지금 비슷한 말. 물. 하면 바다해에서 하해.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찰한자에 반대말 말고 비슷한 말 뭐 있어요? 차다. 네. 찰랭. 한랭기호라고 하죠. 그 다음. 다행행자에 비슷한 말. 네. 복복입니다. 행복.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. 기쁘다 뭐 있어요? 기쁘다. 많죠? 기쁠. 희가 있겠습니다. 기쁠. 희. 자. 그 다음. 임금황. 그럼 임금 뭐 있어요? 임금. 임금제. 황제.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. 자. 이제 마지막인데요. 바랄 히. 그럼 바라다 뭐 있어요? 바라다. 네. 바랄망이 있겠습니다. 하나 더 할까요? 바라다. 그러면 바랄. 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뭔가 원한다. 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유의어 결합여 쉬운 듯 해도 어려웠네요. 네 번째로 영상 마쳤고요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리고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. 고맙습니다.